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가치 좀 그만해라 잘 모릅니다 이게 뭐야 전방뒷 녀석 일로와 필요있어 오우 진짜 게임하기 싫겠다 이게 안맞아? 아 아 이걸 죽어버렸네 핵소네 맞다 핵소네 어허 라인업이 이겼다 안되지 돌아가 좀 싸우고 싶은데 이 친구 너무 웃고 뭔가? 여기있네 아 한대 까비 공을 안쎄네 이걸 어 감전이네? 이론 김먹 아까비 아까비 제바티 앗 오우 아까비 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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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왜이래 이 사람들 넌 나랑 보이자 전령형 미안해 전령형 왼쪽 다 타 왜 엑사이로 블루 먹는 건 설마같이 참고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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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거 뭐지 전멸탈진네 와아씨 전멸탈진네 아아씨 했었다면 와 퀴즈 왜 이렇게 사망했어 오지마 다음은 터뜨렁입니다.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나 따라다니네 감사합니다 잡지 왜 이렇게 많이 나는거야 또 따라왔어 건판이랑 똑같잖아 감사합니다 다른 자세 손님 사랑해요 근데 이 게임 다 깨면 톡질 점프게임이 남아있습니까? 감사합니다 점프게임이 남아있을까요?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닿지 좀 그만해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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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살짝 빗나가 버렸어 자 여기 이쪽에 짠 다음에 자 여기 이쪽에 짠 다음에 빠른 복구 잠시만 화면 가려진 상태에서 띄었거든요 지금 어 위치 좋아 위치 좋아 위치 좋아 왔다 어 어 비즈음 바뀌었어 자 깼습니다 어렵진 않았네요 이것도 설마 얼음맵이 있나? 여긴 얼음맵 없어? 점프킥 3맵이 나왔다는데 이제 뭐하지? 지렁이 키우긴 할까 닉네임이 고민된다 흠 펜이에요 펜이에요 펜 플레이 아리 변방진 녀석 호호 아 왜 억 빅내임이 이상해서 그냥 뭐야 T1 recite 이게 뭐야